1. 여배우 2. 여배우 여러분들 다 개그우먼이 있어요.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잘 안 맞히는 거야. 왜요? 왜요? 2. 여배우 소희 씨랑 조보가 꼬였어. 그냥 84지 자기가. 나? 나 84지. 그게 쥐띠인 거지? 어 쥐띠지. 저도 띠는 쥐띠. 너 쥐띠야? 네. 너 쥐띠야? 쥐띠가 생각이면 대박 간다고 그랬어. 누가 쥐띠야? 언니 쥐띠야. 근데 언니라고 할게요. 그게 그래도 꼬박 한 살이 많으니까. 나는 4월생이. 당연하지. 근데 우리 다시? 야 한 살이면 너는 기어 다녔고 얘는 걸어 다녔어. 언니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얘네는 1년 차. 3개월도 너 목 들을 때 얘는 지금. 이상하다. 여기는 또 언니고 이렇게. 아이고. 아이고. 대박이다. 아이고. 우와. 뭐 이렇게.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? 이게 뭔 일이야. 아니. 아유 시끄러워. 아유 내가. 아유. 아유 진짜요. 반갑습니다.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세요. 다 오셨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선생님. 으이이. 으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. 왜 이렇게 이렇게 파릇파릇하세요? 아유. 제일 예쁘셔. 예예 아유. 아니 근데 무슨 띠예요? 무슨 띠예요? 아니 아니 우리 지금 뭐 하다가 제가 개 띠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? 한 집안의 쥐띠가 셋이면 부자된다는 말 못 들었나?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여기가 쥐띠가 셋이 나왔다니까 지금 선생님이 눈치 드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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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시면 돼 너무 부자되는 건 싫어 저기 똑같이 하나씩 같이 가져가면 안되면 안되고 네 그럼 가지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니야 육포도 하나씩 육포? 아까 그 큰 거 큰 거 내가 갖다 놨나? 아니 다혜씨가 잘 챙기네 살림꾼이야 살림꾼 이거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저 요즘 캔드 자격증 따로 다니거든 언니가 그럼 직접? 만든 거라고요? 만든 거라고요? 나 원래 다 만들어서 파는 거는 파라핀 같은 건 들어있는데 다 소이 해서 향도 다 틀리게 했어요 잠깐만 이런 걸 다 써놨구나 이게 내가 이거 무슨 글자지? 안 보이지? 아니요 진짜 너무 난렸어서 글자를 뭐라고 적었지? 야 눈 좋은 애한테 보낼 빨리 아니 누워 놓을 나이는 절대 아닌데 왜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해요 뭐야 뭐라고 언니가 쓴 거 아니고? 내가 써있어 근데 맞아요 아 맞아요 자몽 캐릭터 있으신다 달걀 썰었거든 이거 흰향 자몽 태클 씨 맞나? 갑자기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내 거야? 근데 향 진짜 좋다 너무 고급스럽다 자격증 따야겠다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저는 개인적으로 도자기 배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뭘 많이 배우시네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심심해서 우리 이런 거 좀 배워야 돼 네 이게 한지예요 한지로 직접 어저께 밤새 이야 이걸 만들었다고? 네 제가 만들었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빚는다 오래 걸리잖아 만드는 건 금방 만드는데 손잡이도 다 다시 다 달고 아주 너 이거 장사해도 되겠다? 그럴까? 아니 우리 하나 내서 언니 나랑 같이 할까요? 우리 같이 구워 보자 저는 이런 재주가 진짜 없거든요 뭐 이렇게 손재주가 근데 너무 예쁘지? 어? 리미티드 에디션 아 그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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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 때 내가 담궈놓은 건데 어때요? 우리 집 두다가 뭐 아 수홍이 형 오셨어요? 아 우리 지금 밖으로 봐야되는데 지금 메이크업도 안 해봤거든요 기사가 워낙 크게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? 그게 크게 나니까 좋은 소식이네 아니 말자 이걸 이거를 그냥 다의 성격이 딱 나와 왜? 다 갖다 넣어놔야돼 너저분 안 계세요 아니 우리 창고 있냐 봐 저기 아니 창고는 아니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깜짝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? 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? 여기 여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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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기 밀리티드 에디션 밀리티드 에디션 뭐요? 제가 그 아 네 네 제가 저기 뭐야 제가 잼이 놀이가 직접 담근 거거든요 아 정말요? 이게 벌써 3년 됐어요 와 되게 귀엽다 3년 됐다고? 3년 됐어요 좋아 다 드셔야지 약 약 약 아 술을 이렇게 술을 이렇게 술을 이렇게 사 오셨어 이따가 촬영 끝나고 한 잔 러시아 갔다 오셨어요? 러시아 갔다 오셨어요? 러시아 갔다 오셨어요? 내가 못한 말은 술은 일을 한다 그죠? 술은 일을 많이 해서 어제 왔어 어제 왔어요? 수차가 아직 안 오시게 아 아 옷 좀 걸어놓기면 아 아 웃겨 아 확인해 진짜 확인해 반갑습니다 근데 어떤 거 같아요? 수홍 씨도 그렇고 오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날려도 되지? 그럼요 너무 빠른 감은 없잖아 있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여배우 집 좀 구경해 보십시오 아 방 구경이요? 아 예 이거 치켓 치켓 하나 드려야죠 치켓 러시아 간격 러시아 간격 러시아 간격 러시아 간격 야 이거 뭐야 여기가 옷방이에요 야 진짜 헐리우드 여자들 정말 좋아하겠다 이거 보면 여자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이 정리정돈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정말 배우집이다 배우집 아니 근데 날씨는 나랑 사이즈 비슷한 것 같은데 몇 개 보자 야 이런 보자들은 이거를 실제로 이걸 마술 앞에 쓰는거죠 여기 비둘기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잘 어울리네 아 잘 어울리네 너무 잘해놨다 깔끔하게 모자도 너무 예쁘다 피부색도 약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 예뻐 예뻐 역시 여자 해야겠다 이러니까 자꾸 큰따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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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세사리가 이렇게 다행히 가면은 언제 쓰는거야? 아 이거 이거는 그 연애하는데 이제 놀이동산을 너무 가고 싶은데 알아볼까봐 가리고 갔던 아 그래도 마스크도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진짜 마스크도 많이 하고 이거 가면 많이 쓰고 하더라구요 가면 쓰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 못 알아봐 말한 것 같지 않아? 어? 못 알아보더라고 아 귀여워 눈이 그만큼 나오니까 목걸이 이게 뭔지 놀라는데 아 그 이거 목걸이? 목걸이에요 아 그게 목걸이요? 이거는 저번에 무덤 파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? 야 우리 야 이거 송동기 시대 그렇죠 야 무덤 파야 나오는 거 아 이거 야 무덤 파야 나오는 게 저기네 이게 드라마에서 소품이었어요 아 드라마 네 드라마 소품 아 이거 제가 산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이거 깜짝이 왜 써 레온 그 마틸다 느낌 난다 이거는 이야 야 진짜 완전 여기는 매장이야 매장 여기 밑에 보니까 또 여기 또 야 여기 각이 안 맞춰졌네 어 소홍이 형 어 야 진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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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집이다 배우집 야 다이가 이렇게 아 이런 재질들 비싼 재질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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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러면 뭐예요? 저기 아 이게 여기 이제 제 방 아 자는데 방 네 제 침실 네 침실 가 제 방이고요 아 근데 먼저 들어야 돼요 봤어요? 봤어? 네 먼저 들어야 돼요 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호텔이에요 호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제가 쌌어요 저 이렇게 막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아 나 이거 한 번 얘기해 이거 죄송한데 장고대 장고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고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이거 이거 왜 에어가 이게 뭐예요? 아 이건 이불이에요 이게 안에 물 물이 있어? 이게 뭐 주문벌 만들었다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눌렀는데 안에서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맞죠 야 원래 다 이 정도 이렇게 예쁘게 해 놓고 사세요?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온다 꼭 좀 깨끗해 보이려고 원래는 그냥 덮어면서 야 근데 이거 두어보고 싶다 양심까지 다 더 넣는 거야 아니 두어보세요 아니 두어보세요 아니 약간 내 몸이 불교할 것 같아 빨리 나와 야 남의 침실에서 지금 팬들이 완전히 우리 장난 아닐 거야 구조같이 나 나 저기 열어보고 저게 저게 메인이야 내가 열고 싶다는 게 이거라니깐요 도대체 그냥 궁금해서야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예요?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?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? 옆으로 하고 있었네 내가 옆으로 하고 있었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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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면세점 아니라고 면세점 대박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술을 못 드시는데 이것만 또 드세요 양주만 지금 네 그래서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지금 아 38 이제 안 나와요 38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정말 구하기 힘든 들어있어? 빈병이인가? 빈병이 빈병이에요 마셨어요 야 술을 품격 그런 걸 떠나서 다 즐기시네요